유튜브 친구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떤깨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누룽지 크림빵인데 너무 맛있더라 이게 떤순이가 리얼스한도 찍었던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한 4-5천원 정도 돼요 이 정도에 근데 이게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곁에는 뭐 누룽지 향이 많이 나요 그래서 딱 벗겨놓으면 크림 오 크림이 이 안에 크림 뭐 있어요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도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가성비도 좋고 4-5천원 정도 할거에요 4-5천원 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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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도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우유가 우유가 딱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음 크림이 많다보니까 퍼퍽한게 없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유 없어도 목이 막힘이 없어요 던킨이 아니면 네이버에 시켰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누른지 반죽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향이 향이 엄청 고소해요 누른지 향이 많이 나요 슈가파도가 목이 안쪄요 네 네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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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입 실패 아 한입 태용 음 한입에 보이드려요 이거 뭘 자신감 아이고 본돌이님 100개 고맙습니다 본투리님 100개 100개 5,300개를 고맙습니다 밤투라보마 이름 부러지면 하트 한번만 빼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밤투라보마 떵기가 살았데이 아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겟떡이 형이 28이고 저 26살이에요 저는 26살이에요 치즈크림도 아니고 포트크림도 아닌데 그냥 노른지크림인데 고소함 아몬드같이 고소함 형이랑은 안 싸운 지 오래 됐죠 옛날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사소한게 있어가지고 밥먹을때 소고기 한잠으로 싸웠는데 그니까 그때 방송 시작할때는 돈이 없었던거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겟떡이는 훔쳐먹으면 아주 싸대기를 하자한데 싸대기는 거짓말이고 말로 혼났던적이 있었던거 같아요 돈같은 부분은 돈같은 부분은 이제 돈이 수익이 유튜브에서 한달에 한번씩 나와요 이게 월 얼마 이렇게 월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돈을 따로따로 모으는게 아니라 뭐 깻떡깨 겟떡이 형꺼 카드를 따로따로 모으는게 아니라 한개의 카드로 같이 그렇게 써요 카드 하나로 이렇게 마지막 한개 남았대요 영상이든 연화든 둘 다 좋아합니다 동갑이들 나이가 뭔상관입니까 나이를 나이가 근데 너무 높은것도 모르겠어요 높아버리면 근데 내가 딱 좋아하면 좋아하겠죠 못소리라고요? 말도안돼 여자들 흐리고 다니는 애몬데 그릇게 나는은 진짜 아이 아이콘 pieces изا 이거 그렇죠 초창기때나 저같은 경우는 방송때문에 인기많은거지 솔직히 저를 이 얼굴로 좋아했던 여자는 없었어요 진짜로 어릴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방송이라는게 어느정도 떵개를 알렸으니까 이런걸 먹방으로 내 얼굴을 보면서 떵개가 잘생겨보이는거지 내가 만약에 방송을 안하고 일적으로 띄웠다하면 내가 잘생겨가지고 이런 말이 없어질거에요 단지 이제 팬으로서 그렇게 좋아했던거일수도 있겠지만 방송 아니었으면 그런게 안나왔지 아 우리 꽃빛년 2만원 고맙습니다 2만원 고맙습니다 팬사인회 한번 하자고 팬사인회요 저가 감히 그런것도 해야될까 아 팬사인회 먹방 여기까지 끝낼게요 먹방 끝 팬사인회는 이제 사인이여 딱히 만들질 못해가지고 왠지에 사인으로 자고 싶다 잘 들리는 중 아 맛있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 많이 받았던다는 것 같아요